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 언어예요 자바 언어는 어떤 걸까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추상화 상속성 그 다음에 다형성과 같은 특징을 갖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언어들은요 플랫폼에 종속되는데 얘는 가상 바이트 머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플랫폼에 독립적이에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윈도우즈 맥킨토시 앱 맥킨토시라고 하면 모르지 아이맥 맥북 맥에어 이런 거 있잖아 맥OS 맥킨토시라고 그랬어 옛날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자바로 프로그래밍이 모두 다 가능하다 다른 아이들은 크게 안되는데 얘는 어떤 기계든 다 갖다 쓸 수 있다 뭐 자바 바이트 머신 때문에 이걸 이용한다 자 그래서 자바 언어의 기본 자료형이 나와요 우선 정수형이 있고 실수형이 있고 문자형 논령이 있어요 자 정수형에는 바이트, short, int, long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바이트는요 바이트는 마이너스 127에서 128까지 short 같은 경우는 이 바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얼마야 이게? 3만 2천? 음수 32,000부터 양수 32,000까지 int는 이게 얼마야? 100만, 천만억, 10억, 21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니까 42억 정도 되겠네요 구간이 자 long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수형은 float과 double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문자형은 character 얘는 논령은 bullet입니다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되고요 뭐만 알고 있으면 되느냐 c 언어도 마찬가지고 자바도 마찬가지고요 요거 int, 요거 int랑 그 다음에 chr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얘는 뭐야? 정수형, 정수 변수 선언할 때 쓰는 거예요 변수를 선언할 때 우리가 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수형 변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는 변수 선언할 때 아 얘는 문자로 쓸 거야 라고 해서 문자형으로 선언할 때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변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액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자바 언어에서의 escape sequence가 있는데 요건 c하고 동일합니다 요것도 간혹 출제돼요 자 N은 new line이에요 얘는 carriage return 자주 나옵니다 탭이고요, backspace, pompid, single quarter, double quarter 그 다음에 얘는 backslash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N이 new line이에요 R은 carriage return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자바에 접근 제한자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하고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public이라고 하는 건 공용이라는 의미에요 모든 접근으로 허용하고요 private는 제한된 그런 의미가 있죠 얘네는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객체와 상속된 객체들만 허용해요 즉 우리가 앞에서 전역변수와 그 다음에 비전역변수 봤었죠 전역변수에요 얘가 전역변수 얘는 뭐에요? 비전역변수 선언할 때 써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모르셔도 돼요 자바의 출력함수에는 어떤 게 있냐 시스템, 아웃프린트, 프린트 ln, 프린트 f가 있어요 프린트는 그냥 괄호 안을 출력하고 줄바꿈을 안 해요 여기 나오는 이 ln이 뭐냐면 line next에요 줄바꿈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시면 돼요 자 f는 변환문자 포맷이에요 포맷 형태를 바꾸겠다는 얘기에요 내가 만약에 이 지수로 넣은 거를 문자형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8진수로 바꾼다든지 10진수로 바꾼다든지 할 때 우리가 이 포맷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끝에 있는 이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형변환문자에요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 이거 d는 decimal이에요 decimal이라 10 얘는 octet, 8진수고요 얘는 hexagon이라 16이에요 f는 float이라 실수고요 e는요 exponent라고 하나? 지수 c는 캐릭터, 얘는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문자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변수명 작성 규칙이 돼요 변수명 작성 규칙은 우선은 0문자, 대소문자 그리고 숫자, 언더바, 달러 이걸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에 첫 글자는 0문자나 언더바나 달러로 시작해야 돼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되셨죠? 그리고 0문자는 대소문자를 꼭 구분해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공백을 포함할 수 없고요 얘하고 if문, 분기문이나 next문 next문, next은 없을 거야 next 이런 것들은 우리가 쓸 수 없다 라는 거죠 자, 자바언어의 연산자 기본적으로 단항 연산자는 이렇게 더하기, 빼기, 느낌표, 물결, 따따, 마이너, 마이너, 엔퍼센트, 사이즈오프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더하기는 연결 연산자예요 그래서 더하기 하는 연산이 아니고요 문자율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산술 연산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뭘 계산하냐면 나머지를 계산해요 퍼센트는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더하기, 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연산자 우선순위에 보면 곱하기랑 더하기 같이 있으면 얘 먼저 하잖아요 그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관계 연산자 얘네는 이제 비교를 나타내는 거지 자, a가 10 미만이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얘는 같니? 다르니?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코드에 가서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밑으로 쭉 가서 논리 연산자에 얘는 n%예요 얘는 end 연산이 돼요 얘는 o와 연산이 돼요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네, 다음에 조건 연산자 됐고요 할당 연산자 할당 연산자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a가 뭐 4 더하기 3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 얘가 바로 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는요 더하라는 얘기야 그냥 어떤 거냐 a 요렇게 하고요 플러스는 3 요렇게 입력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변수에다가 3을 입력하라는 의미예요 되셨죠? 얘는 빼라는 의미고 곱하기라는 하라는 얘기고요 나중에 이제 뭐 c언어 코드가 좀 나올 거거든요 그때 가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의 같이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할 때 c언어를 알고 있으면 잡아도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간단히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간단하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